4부에서 6부에서 10부에서 30분의 중 아아아아악 야, 여기도 꽃길이는 안 낳았나 봐 제가 안 입고 있는데 철꼭 막 문을 철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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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BS 어떻게 이길건데 아 DBS 어떻게 이길건데 아 왜 시비거냐고 거기 아까 사람 있었는데 아 권총 아 맞춰 맞았나봐 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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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권총 방금 맞춘거 같은데 와 쥐뻔했다 진짜 겨우 살았다 이게 어떻게 살아난 목숨인데 보고보안자 우와 앞에 뭐야 지린다 신총이다 빠셀 아흐 다시다 아흐흐흐흐 지금 뭐하는거야 정신 못차리는거야 또 여러가지 ه 왕만 신총이다 아흐흐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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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쏘는거야 오 샛 아니 얘들이 이 상태가 다 뭐하는 거야 얘 뭐하자고 뭐 넌 왜 안가거든 아 신총이 오히려 좋네 이런 근접에서는 아 꼬끼리는 어디에 오늘 꼬끼리 먹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까겠다 까겠다 튀어 술탄 피 어디서 간을 보고 있어 이 자식아 귀여운 곰돌이 자식 너의 소중한 아이템은 치킨 모은데 뜻깊에 쓰겠다 뭔가 잘만들었어 어 뭐야 저건 못참는데 어라 이거 못참는데 뭘 쓴 거야 으아 이봐 셋 둘 하나 지금이 아플텐데 뭐야 왜 안오지 잘못갔나 아 첫 보급이 안 와서 안오는구나 너무 빨리 쎘다 너무 빨리 쎘다 얘가 아 너는 이 플러건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여 아 지금 내가 보급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급이 먹기가 너무 힘든데 보급은 잘 먹고 있는데 꼬끼리가 안 나와 과연 저 보급에는 꼬끼리가 있을 것인가 혹시 이 보급에 꼬끼리가 나왔을까요? 안털렸나? 아직 안털린 것 같은데 나 좀 전에 보급 먹다가 보급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못 내려갔어 어어 왜 어어 아 나 진짜 안 뜬다 구경가자 뭐야 최후의 승전 나니? 아하하하하 다 죽었어 팝이 할게 연막을 까고 먹어야겠죠? 연막을 좀 넣어놓고 총알도 좀 아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아 정말 다 못 먹었단 말이에요 죽일까? 아 나 못 참아 진짜 내려와 이리와 한 바퀴 뒤로 해서 내려와 와 겨우 잡았다 아야 아야 아하하하하 아 언제 오래 죽었지 난 요 요 뒷단체인 줄 알고 초순간 놀랬는데 안 보여가지고 단체 단체 그렇지 아직 덜 먹었다 나는 난 아직 배고프다 이 산 좀 멀쩡한가? 아하 이제 내꽃네 니가 보고 있어 아 젠장 도망쳐 어디야 또 어디야 아 죽여버릴거야 나 진짜 나 애들 이렇게 깜짝파티 했는데 애들 이리와 나 진짜 너 못 참아 나 진짜 못 참아 아아 시퍼 아 이건 참아야겠다 이게 애들이 게임을 판타스틱하게 하네 이거 아우 됐다 아우 잘한다 이제 좀 이제 아이고 앳담 아니야? 아 못 닫겠는데 무서워서 아 바퀴 아 나 저 차에 다 있는데 바퀴 가자 자전거 아 애들 때문에 봐줬다 아 나 이거 차 버릴 수 없는데 어 총 뭐야 저거 저거도 앳담이야? 아 차 있었네 아 차 없는 줄 알고 공점 키는 줄 아 차 없는 줄 알고 공점 키는 줄 아 서클이 너무하네 아 왼쪽 들어온다 얘 잡고 여기 써야겠다 집중 두 명 싸우는 거라 한 명만 더 찾으면 돼 그렇지 근데 안 가는 게 나을 듯? 여기가 더 나을지도 한 명 어딘지 모르는데 아 그냥 가자 자리가 애매하다 양각 딱 양각 잡히기 좋은 자리야 야 안 돼! 그만 굴러가 오 샛 이렇게 세면 끝인가 봐 아니? 1대1? 어 제 자리가 또 좋는데 연막 좀 까고 다섯 번져야겠다 호! 쳐! 쳐! 세 개나 있다지 이얍! 화요병도 있어 와! 얘도 못 간다! 아! 아 차박히 아 술탄 남았는데 바보야 벌써 세워? 둘 셋 나이스 나이스 아 치킨은 쉬운데 아니 애들이 꽃길을 2분의 2도 한 명도 없어 바보야 술탄 다 쓴 줄 알았지? 안녕! truth is know 두 개 아 아 또 나는 나 안